안녕하세요 왕입니다. 미스터트롯으로 얼굴을 알린 가수 김희재의 첫 정규앨범 발표날인 27일날 그의 소속사와 전국투어공연기획사 간의 계약무요소송 마찰로 순조롭지 못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.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 E&M은 투어공연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며 전국투어기획사를 상대로 계약무요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연기획사 측이 이들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김희재 전국투어를 기획한 공연기획사 모코 ENT는 김희재 단톡콘서트 독종계약과 관련해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납길까지 선지급하지 않았다는 스카이 E&M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떴는데요. 모코 ENT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1월에 스카이 E&M 측에 미리 선지급했다. 5회분이라는 내용은 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티켓 판매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월 29일까지 5회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5, 6, 5, 13일 스카이 E&M 측이 발송한 내용 증명을 통해 뒤늦게 통보받았다라고 전하며 김희재와 소속사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이들은 아티스트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거듭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 조절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모코 ENT는 5회분을 지급할 테니 성의 있는 연습 참여와 곡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단 한 곡도 받지 못해 편곡팀이 2주 동안 밤을 새워 곡을 만들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모코 ENT는 3회분 출연료 지급 후에도 아티스트의 홍보 불참 및 진행 비협조에도 묵묵히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미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콘서트 연습 합류와 공연 진행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김희재와 소속사의 일침을 가했습니다. 이어 정상적으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 180명의 스태프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빠르게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. 한편 스카이 ENM 측은 지난 24일 모코 ENT를 상태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 동부지법에 접수했습니다.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시적 요구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스카이 ENM 측은 첫 정규 앨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팬들께 송구하다라면서 가수 김희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기도 했습니다. 양측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공연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해지면서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김희재는 1995년 6월 9일생으로 올해 나이 27세로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